안녕하세요. 레이디스쿼드 은비입니다. 제가 MC가 됐어요. 아,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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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여자야. 이거로 몸을 안 풀어야겠어요. 어떻게 얘기해. 이거로. 이거로. 레이디스쿼드의 퀘스천 타임. 여러분. 네, 제가 알겠습니다. 자, 저희 레이디스쿼드 중에 분위기 메이커는 누굴까요? 이거로. 하나, 둘, 셋. 나도 나. 완전 일치. 이거는 다. 저희 멤버들. 비슷하긴 한데. 평소 레이디스쿼드 내에서 가장 재밌는 멤버는? 각자의 취향을 받았어요. 하나, 둘, 셋. 뿅. 오, 슐리언니 세표. 대표 세표. 감사합니다. 아, 리세 언니 나야? 우리, 막내라인이 막낸데 안 재밌어요. 저희가 정확하게. 약간 어두워요, 막내가. 아, 후회하고 다 애교있으라고 보니까. 우리가 좀 어둡긴 해. 약간 정개그쪽이고. 언니 약간 미국개그. 미국개그. 그냥 웃겨서. 오마이갓! 아, 리세 언니는 엉뚱한 개그. 엉뚱한 작전. 잘 몰라. 그냥 잘 모르는데. 그냥 바보아. 바보아. 저희 멤버. 아니, 뒷모습이 웃겨서요.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 개그 순위를 매일다면? 2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알겠습니다. 2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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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3등. 2등. 3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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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는 엠비가. 엠비 짜. 엠비 짜. MC! MC야 좋은데 왜 하필. 애교에서. 좋은 거야. 네, 좋은 거야. 잘하면 MC도 잘하는 건지. 맞아. 1등이에요. 네, 그럼 오늘은 엠비가 MC하는 걸로. 저희 레이디스 코드가 여러분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콕콕 찝어서 하나씩 말해보세요 이유 중에 하나? 예뻐서? 실력도 좋고 예뻐서? 예쁜데 노래 잘해서? 뭐라도 빠지는 게 없어서 시크함? 아 미치겠네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냥 해봤어요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레이디스코드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개인적이죠 개그 오늘은 모든 걸 보여주자고요 절 버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러분을 위해 한 몸 희생하겠습니다 이제 이 콘테스트의 룰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1점부터 10점까지 아 심사를 하는 거군요 심사를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사적이 감독이 가득 나오셔야겠습니다 콩들 상품 1등 없어요? 지금 몇 입으로 하라는 맛이 없어요 열심히 안 할 거야 상품이 있죠 짜잔 상품권을! 상품권! 상품권 아니고 1등 상품 상품권 얼마냐 하면 칠칠 쿠폰이에요 엄청난 아직 지금 보면 재미없으니까 1등 1등 하면 올 수 없는 걸로 아무튼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해야지 쿠폰 안 되면 엄청난 쿠폰이 네 맞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입니다 첫 번째 콜라 자, 먼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정할 수 없다고 해 나는 그 말을 끊은 사람이란 후회 너는 눈치와나 깜짝이야 This is hip so right to 난 은근히 담아라 내가 몰랐다 내가 몰랐다 나의 눈치와나 그래서 지금 널 내 눈치와나 널 따라해 널 따라해 흡사 흡사 아, 이거 봐, 이거! This is hip so right to 난 은근히 담아라 내가 몰랐다 내가 몰랐다 내가 몰랐다 그래서 지금 널 내 눈치와나 5.8, 7 0.6 네, 0.6 나왔고요 0.6 아, 네, 저 1등인 거 아시죠? 지금 제가 이 점수를 드린 이유는요 6점까지 가기에 0.2점 만큼의 소울이 부족했다고 말할까? 소울 춤에 소울이 부족했어요 춤에 소울이 부족했어요 춤에 소울이 부족했어요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드라마 우승 드라마 3 olmaz 하지만 не waste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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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짠! 완전 높은데? 대박. 지금까지 1점이에요. 제가 왜 0.2점이 부족했냐면요. 10점 주고 싶었어요. 주고 싶었는데 여기 이거 손동작이 조금만 더 컸으면 하지 않았나. 소물이 부족했어요. 여기가 좀 닿았어요. 표정한 것까지 최고였어요. 그리고 소동씨는? 저는 정말 오늘 점수를 짝일 줄 생각이었는데 언니의 노력에 박수를 올렸어요. 정말 자신을 버렸어요. 자신을 내려갔다는 것이 8.5점. 정말 다시 한 번 박수 쳐드리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점수보다 더 영상이 공개된다는 게 너무 좋네요. 이건 영원히 간직될 텐데 말이에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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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손을 얘네끼리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구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귀여워 예쁘고 진짜로 수여하겠습니다 미스플레가 싫다 주세요! 저에게 주여 없는데 제 인기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럼 저에게 주세요 저 2등인데 뭐 없어요 2등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반응이 안 돼요 빠이 빠이 아쉬워